에이 프렌즈 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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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친구도 패시브 능력 중 하나의 눈 보여준게 있네 이거 아직 내려온 건 아닌 것 같거든 여기 위에 있나봐 일단 드라이버 좀 챙기죠 아니다 칼찌 하나 챙기자 약간 피 달고 있는 거 거슬렸어 얘는 좀 느리다 얘는 이게 좀 느리네요 피어 초반 시작할 때 살짝 달아있어 이 친구는 캐릭터마다 수집하는 속도가 달라요 얘는 좀 느린 편이야 얘가 좀 공격형 생존자라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네 돈 무브 돈 무브 스탑 스탑 오케이 고고 스탑 아 이거 잠글 수도 있구나 아하 잠그는 거 있네요 아 잠깐만 아 그 고정이 아니에요 랜덤이에요 여기 툴박스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네 스팀 스팀 잘라버리고 네 살인마는 3명 사람입니다 사람 대 사람 여기도 탈춘구가 봐 이거는 뭐 발전기 돌려야 나갈 수 있는 거 같아요 퓨즈박스를 오픈하래 퓨즈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퓨즈를 좀 구해야 될 듯 아니야 아니야 안 죽을 거야 히히히 히히히 스탑 멜비 큰일이야 보통 저기 왔더라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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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열려져있는데? 사리마가 열었다! 열어.. 제가 열었어 여기 사람이 있는데? 여기 열어놓읍시다 열어놓읍 여기 걘 좀 못타나봐 저기 뭐 전기있는데? 여기 중구바보 아니다 여기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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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아니다 팔찌 어떻게 쓰지? 쓰고 싶은데 아 누르고 있어야 되구나 좀 많이 오래걸린다 좀 많이 오래걸린다 일단 해제는 했어 가비야 따세이 아하하하하하 칼찌 임마 칼찌이 에헤헤헤헤 어? 열렸다 에헤이 아 젠장 나가줬었는데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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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바보 아니다 중구바보 아니다 에헤헤헤 야 빨가서 열어 저거 키가 좀 필요할거 같은데 여기 뭐 쿨박스 없나? 어 뭐야 누구 키처 맞고 있는데요 땅굽 가야되는데 나 여기 너.. 치료해줄게 지금 이사람이 락픽 갖고있거든요 지금 다른 애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네 여겼다 야 달출해 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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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굿바이 사리마 뒤에서요? 어 그거 칼찌 있었을 때만 가능한거 아닙니까? 엔드게임 없냐고? 근데 이거 혼자 남았을 때 막 라스트 스탠딩 하면서 사리마 다 보이던데 탈이 없는데 떴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이 게임 결국 엔딩이 보이는게 사리마 3명이 각자 탈출구 지키면서 응리하고 싶은거 해봐 하면 끝이네 키키키키 네? 아니 그정도로 그게 허드라지가 않은거 같아요 그니까 탈출구가 좀 많아 지하도 있고 위에도 여러가지 있고 막 그래요 네 텍사스 전기톤 맞습니다 어... 이 친구 못 탈출하겠는데? 어... 이 친구 못 탈출하겠는데? 이거요? 아 근데 이거 지금 베타라서 한국인이 없을거야 이거 한국인중에 베타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거지? 아... 휠실은 8월이고 네 지금은 베타입니다 네... 이 친구가 도와드려야겠어요 네... 이런 똥개 정보 어디서 가져오냐고요? 똥개이비라뇨 똥개이비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미 죽어져있다 하하핳핳 지 혼자 수료설하고 지 혼자 일어나게 좀 오래 걸리겠다 와... 나 1700점 얜 2000점이네 와우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피로도가 심해서 금방 안하겠 대마대 같은게 보세요 간단하게 그냥 발전기 돌리고 나간다 끝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게 좋아요 이거 앉아서 가면 소리 안들린거 아 여기 발전기? 퓨즈 있어야 되는군 일단은 아이템 좀 찾으면서 먹읍시다 여기에... 엘스 엘스 아 근데 개 오래걸린다 이거도 나중에 퍽으로 빨리하는게 있겠죠? 알지 잘라버려 갓 왜왜왜 약 뿌려주게? 고맙긴한데 나 지금 퍽퍽 너 퀴 없니? 아이 라퀴 없어? 라퀴 도라이버 사대 도라이버 어어어 도라이버 찾았다 얘 나갈 수 있어요 잠깐만 야 위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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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저기 문 열고있는건데? 야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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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런 런! 아 들킴! 아닌가? 중고없다? 중고없다? 위에 Wright 제 ho이 라퀴 마케이스 야아악!!!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랜바 컷! 돌아갈래!! 일어나! 힐하고 가자 힐. 힣힣? 여기 없어? 나 일로 갔어? 아까랑 같은 시리스도 반복 안 하죠? 니네 할아버지 쩔 더라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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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야 돼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갖고 가도록 하죠 출구요? 아 출구가 그 전기에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기를 꺼야 돼 바로 못 나가게 돼 있어 제네레이터를 오프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네레이터가 어디 있지? 저거 닭 조심해야 됩니다 닭이 꼬꼬데카 거기 아 미안 들켰지? 너무 대놓고 숨었다 응 갈꺼야 어딘지 모를꺼다 누가 하나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갔지? 얘 능력은 살인마 위치를 볼 수 있는 거네요 쟤도 색적해라 내 위치 색적하면 알겠죠 네 저거 플레이어입니다 문 여는 거니 잠그는 거니 가면은? 완전 가면은? 저거 발전기 저거 전기 없애버리고 문 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돼 풀다운 웨이트 저기요? 바로 안되는구나 찰칵 소리 났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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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뒤를 돌아볼 수 없어갖고 좀 오래 걸린다 열어 열어 아 진짜 개 오래 걸리네 빨리 소리 들려도 당관없어 소리가 아니라 깨지는 거였네요 락핏 다시 찾아야겠다 부서지는 거였어 여기 낙피 툴 없나? 아! 소리만 들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요 다시 찾으면 되지 뭐 다시 찾읍시다 딴 애를 어디있냐고요 한 명은 나갔고 두 명은 지금 아직도 숨어있는 분 아까 오두막이요? 아 아까 오두막 거기 있긴 했었어요 여기도 있지 않을까? 여기도 한번 봅시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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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이거 좀 할게요 오고 있는 거 아니지? 저기 있거든요 저기 있거든요 저기 중구 있다 중구 아 아 얘들아 다른 데로 가 없어 없어 인마 여기 다른 데로 탈출한다 어? 다시 전기 키긴 했거든요 다시 끄고 가면 돼 아 나갔다 아 나갔다 아 근데 그랜마한테 나 칼찌 꽂고 나오지 않았나? 살아있네 꽤 질기시네요 꽤 질기시네요 오케이 아 쿨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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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타운? 쿨타운 좀 기다리시고요 아 아 저 친구 디스커넥 아 근데 이미 탈출한 녀석이다 이거 4대3 살인만 3명 생존자 4명입니다 안 오지? 뺄이 이번엔 실수 안한다 오 여깃 돼있네 나이스 여기까진 돼있네요 정게 부서진다는걸 끄넣어서 오기가 아니라 예스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헤헤헤헤 헤이 오후 헤이 뒤뚜리라고 하면 알아들으려나? 우리편 두명 숨어있거든요 아직도? 여기서 어그로 끌어주는게 나을거같애 이거 지금 나 지금 소음 들리고있거든 백하드? 에잇! 백하드! 5분더! 백하드! 이스케이프! 5분더! 백하드! 오케이! 지금 어그로 끌고있긴하거든요 우리편 다른데 하라고 안오나? 쫓기고있는? 온다! 아 저거 집안에도 지금 뺑뺑 돌고있는거같은데? 5분더! 백하드! 백하드! 이스케이프! 칼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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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한 명 컸당함! 한 명 컸당함! 지하에서 돌고있는거같은데? 아... 아... 그... 그... 옥상에 있는건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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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주면 킬러기씨 보인다고? 아... 그런가? 나가자! 아... 아니야 아직 한 명 남아있는데? 일단... 난 탈출했구요? 2층에 했구요? 얘는... 아... 얘... 거의 다 죽었다... 으아악! 흐엑허헣 채용 시기 이도러하겠습니다! 웨이 아운드 니 누나 혼자 남음 이거 내가 뒷돌 열어놨으니까 그 쪽으로 나가면 되긴 하는데 지금 출구가 군대 열렸을걸요 초반에 탈출한 놈 있으니까 이누님 탈출할 수 있으려나 시간 끌리면 저거 심장이 베이지가 있네 저거 다 떨어지면 조금씩 차려가네요 지금 계속 할아버지 레벨3 내가 중간에 칼집 먹여갖고 좀 주춤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레벨3네 여기 아니야 친구야 여기 막혀져있어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야 이게 아닌데 오우 어? 나 지금 마이크 띨릴 수 있는 건가? 이 친구 못 나갈 것 같은데? 아아아아 들킴 아아아아 들킴 아 아 안 돼 아 이것은 안 좋은데, 내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래퍼카! 아싸 호람나비 뭔소래요 에이 나간자는 정입니다 근데 이치부가 제일 오래있어서 스코어가 좀 많긴하네 하지만 나는 탈출했지 에브레드 슬로리 자 어디 한번 퓨즈를 좀 찾아볼까 아니 뭐 초반에 소리내도 돼 괜찮아요 소리내도 이거 놀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우쿨이요? 우쿨 뭐지? 넌 할 수 있대 약간 멘탈케어 같은건가? 그중에 취소를 못하니까 핵적 관련된건 아닌거 같아요 뭔가 버프형인거 같애 꽤 오래네 약간 스테미나 부안 그런걸수도 있어요 아 아 릴란드 너 살아있었구나 어 후랄랜드 너 살아있었구나 뭐지? 주인공 여친인가? 일단 위치 올라가야되니깐 아 아까 그 문 열고 가도록 하죠 어디였더라? 어디였나? 빨리만 안 지나가면 소리난나네 빨리만 안 지나가면 소리난나네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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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됐고 유명 컷됐고 일단 2층 올라가서 퓨즈 인단 한번 볼게요 슬로리 저쪽으로 가려도 될까요? 깜짝이야 너희들 너희들 다 위층에 있었구나 뭐야 너희들 퓨즈 가지고 있니? 퓨즈 있어 퓨즈? 퓨즈 있어 퓨즈? 저거 내가 열어놨거든요 저거 락플로 퓨즈 넣으면 되는데 일단 칼찌 하나 가져와서 빨배 한테 칼찐 넣자고 좋은 생각입니다 야 어그로 여기로 끌어오면 어떡해 퓨즈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크림아 cut 싫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아아 쟤 죽었어 안돼 쟤도 죽겠다 야 너 거기로가면서 죽어 일단 메디슨 어 나갔어 어? 나갔는데? 잠깐만 저기로 나갔으면은 저기가 열려있는거 아닐까? 저기로 뛰는게 더 좋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알았어 아 얘 색적하고 왔나보다 아 나 출혈이야 출혈이야 나 죽을땐 많이 죽을땐 나 죽을땐 죽을땐 난 싫어 나 죽을땐 에라 모르겠다 따세이 이야아아아아아 가위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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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해 힐 한번더 아 잠깐만 열리지도 않았는데 히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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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ի ves 삭 х 생각해봐 생각해 뭐라고 뭐라고 내가 뭘 할거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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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2,600점 휴지로 탈출하는 건 이렇게 탈출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탈출구가 꽤 많아요 정면으로 나가는 게 있고 뒷문으로 나가는 게 있고 지하로 나가는 게 있고 막 그래 그래서 한 곳에만 있으면 저렇게 됩니다 막 돌아다녀야 돼요 우물이요 과연 아 내 옆에 알솜같은 놈 있다 네 가자 간 김에 가자 나 보여 뭐하는 거야 아아아 되어뿐 비벼낭 롤롤 롤롤롤 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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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 램빠돌이 울버 죽였다 롬 도망가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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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각보다 발견하기가 힘들다니깐요 안이 좀 시야가 그래 끝 아니 닫으라고 아니 닫으라고 안녕 야 들어가 나 돌아갈래 아아 내 척추 아아 뼈 빠졌어 아 아 아 뼈 빠지 에 그래서 나가는 곳은 어디지 어디야 쭉 따라가면 되려나 중요한 탈출구를 몰라서 눈에 위 하이! 다시 퓨즈 해야 돼 다시 퓨즈 퓨즈는 이미 꼬아서 전원만 전원만 끊으면 되겠어 어... 그린... 이걸 사용할 수 있겠지? 아, 이 쿵녀석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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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스페이스바 연사하면은 개빨리띔 어그는 아니고 시프트랑 스페이스바랑 같이 딱딱딱하면 자고띵 봅니다 어쩐지 잘 도망가는 그게 있더라 아 또다 봤어 일러가 아 이거 뭐하는거야 일러가 시프트가 그냥 천천히 뛰기고 거기다 스페이스바까지 쓰면은 빠른 부스트 뛰기가 가능한 것 같아요 스테미나 더 써갖고 네 스페이스바 연사 스페이스바 연사 요 바로 아래네 야 누가 저거 찌렸다 올텐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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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른쪽 이었죠? 탈출가 이쪽 이었어 여기 가자 아 야 아 진짜 미치 진짜 그만해 아이씨 열어 놔 그냥 바하 때부터 알았던 거지만 정말 바닥을 안 보고 다니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역님 어딘지 알았으니까 개띱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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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간다 오케이 가자 이걸 두번하네 아 발주 헤이 헤이 아오지 아오지 고 헬로우 마데뻑글 헤헤 네? 마데뻑글 아오지라고 말하면 아냐고 어...모를걸요? 헤헤 근데 아오지 알지 않나? 그 외국에서도 아오지는 알지 않나요? 아오지는 알지 않나요? 1피정도는 알텐데 엄청 굴라구라고 하면 안다고? 헤이 헤이 굴라구 고 굴굴 굴굴굴굴 물먹고싶다 아예 굴은 싫어 이 친구 밸브 가지고 있는거 보니까 밸브 탈출하려고 했나본데? 근데 밸브 버렸어 지금 보면 3픽도 탈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도 열려져 있고 뒷문 아니면은 정문도 열려져 있다는거야 네 다 탈출 가능해요 탈출 가능하긴 한데 또 그걸 내가 퓨즈 업고 온한것처럼 퓨즈를 온해야겠죠? 퓨즈 업고 퓨즈 업고 혼자 남아서 지금 엄청나게 퓨즈 켜고 있거든요 지금 길도 몰라서 어 나왔다 나왔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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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세컨드 플라워 발전기 퓨즈 온 클로우즈 너무 doc 길도 2014 película 제가 할거 갈땐 가더라도 칼 찌르나 먹겠다? 할아버지 두번째린거 같은데요? 어이 거긴 아니야! 거기 아니야 친구야! 어? 잠깐만 이거 가능성 있어요 저거 저거 발로 찬 다음에 가면 돼 근데 얘 나가는거 많아 여기? 거기 아닌데? 너 밸브 놓고왔잖아 너 밸브 없잖아 아 여기로도 나갈 수 있나 보다 저기 앞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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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동 있죠 저거 저거 발로 까면 돼 그럼 저쪽으로 나갈 수 어 열려있네 고고고! 헤이헤이 고! 런! 아니 노노노! 아니야! 잠깐만 이거 키면은 안되지 않나? 아니 오우 노우 헤이 프레드 이거 반대야 반대 Nabを 오 마이 가압! 순 resur сы 오오 노후 아하하하하arf 오 오 왓! 오 포핫 살이 인마가 꺼졌어 워어아 으흐흐흐흐 아흐흐흐 어어우 굿 아흐흐흐흐흐 굿맨 유어 럭키 가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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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